지난 29일 강서구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수준 높은 공교육과 행복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2021 서울미래교육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날 협약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과 백정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교육의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수준 높은 공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.0 도약지원과 디지털 미래창작소 구축지원 등 다양한 미래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.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.